자 우리 USB 교재 40은요. 지르막 총 12개발 나오는데 요거 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. 왼손만으로 하는 거 구독해 놓으시고 요 손으로 한 번 한국 끝날 때까지 한 번 해보겠습니다. 오른손으로만 한국어 한 번 해봅시다. 오른손으로만 자 보시면 자 오른손으로는 1번 이렇게 1번 1번 이렇게 그리고 4박자 주는 거예요. 항상 2번 정도 그리고 다시 요 손으로 2번 요 손으로 2번 이렇게 요 손으로 3번 처음엔 그러시고 요 손으로 3번 또 1번 요번에는 이렇게 1번 요렇게 1번 요렇게 1번 요렇게 1번 요 손으로 3번 5번 여기서 6번 하고 싶은데 손으로 들어가서 6번 잡아서 원턱 이거는 스텝이 아니에요. 원턱이 아니라 자 여기서 여기서 요렇게 원턱 바닥처럼 오른손으로 자 여기서 통다가 여기다가 어지러울 때쯤 원턱 요렇게 그레이로 1번 발도 보내주고 이렇게 막아주는데 요렇게 여기 여기서 또 틀어지게 11번 요렇게 이렇게 옆을 잡고 백스텝 요렇게 표정 나오는데 백스텝 무릎으로 가끔 오는거야 요렇게 눈에 요번으로 3번방 요렇게 낚시 요렇게 낚시 한번 더 해보세요 요번에 꼭 그대로 바탕돼서 쉬는거야 요때는 요번으로 샌드위치기 좋아요 요때는 요번 잡고 남자가 도는 기술 요렇게 한번 두번 도는 기술 요렇게 요번은 반대로 반대로 이렇게 반대로 건너가고 두번 자 이제 7번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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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 더 요렇게 자꾸 틀어주기 11번방 11번방 요렇게 요렇게 1번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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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7번방 다시 양손잡고 요때는 이렇게 팔을 운용해주듯이 요런시 첫번지는 이렇게 쳐주는거야 양손잡고 하는길에 틀어주기 이런식으로 다시 12번방 요거는 그대로 12번방 바꿔주고 좋아요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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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번방 그대로 7번방 7번방 어깨잡고 치러주기 다시 여기 있지 1번방 1번방 이제 요거는 기준으로 가로낙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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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 더 요거는 요거는 지게 지게 요거는 부비치나가게끔 지게 보내주고 요거는 1번방 1번방 쉬라고 그러고 요거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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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몸튀기 사방 요거는 몸튀기 사방 요렇게 요렇게 세번정도 세번 세번 또 쉬라고 쉬는거야 이렇게 손 놔주고 서로 쉬는거야 ~~ ~~ ~~ 기술을 화려한 기술없이 배종이드만 착오겠습니다 ~~